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양 박물관이라는 곳에 왔어요 관련료는 물어고 휴관일은 월요일이고 뭐지? 정답은 순수한 상황 없이 붙여도 돼요 알겠죠? 네 몇 개는 아닌 거고 몇 개는 진짜인 거네 이거 재밌겠다 벼루? 어 벼루 먹을 이제 갈면 먹물이 나와서 그걸로 쓸 수 있는 거 맞지 않아? 아빠 빨리 찾아봐 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눈으로만 보세요 여기 따로 돌았대 이거다 청자 입큰병 청자 입큰병 청자 입큰병 오 이거 뭐야 청자 입큰병이라고 왜 아무도 안 깨워졌어 그 다음에 또 있어 박여랑 감제일기 박여랑 감제일기? 어 박여랑 감제일기 첫사람의 발자국 어디? 뭐지? 여기 화면 감제일기 여기 어 어 이랬다 뭐? 몸 다 볼 깨트려서 망치도 만들고 주먹 찌르개도 만들고 주먹 찌르개도 만들고 나 이거 알아 이거 이거 알고 저거 알고 아 이건 뭐야? 최신 최신 장비 최신 장비이네 발굴할 때 발굴 엄청 잘 뭐 뭐 신기한 거 많다 신분지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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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하면 오케이 어 이게 있지 어 어 짜증나 오늘은 함양 박물관을 구경일 거예요 어 재밌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저는 어린이 박물관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안녕 안녕 잘 가 추후 2시간 후 너 동생 포기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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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네 으 으 으 2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